우리 섹스하자 야 소아야 너 지금 뭐해? 막 예쁘고 청순하고 사랑스러운 엄마? 너 진짜 너무한다 너는 그래서 아직도 언더에서 노는 거야 힘 좀 빼 이 새끼야 내가 사랑한다고 했는데 오빠는 고마워 하고 끊었어 그리고 또 내가 병원에서 오빠한테 전화했는데 오빠가 목소리 들으니까 하나도 안 아픈 거 같다고 와보지도 않더라 내가 어디가 좋아서 만나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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